얼음물 어서 싸우고 인사해 우리 쿠키 쿠키쿠키 쿠키랑 같이 광장시장에 왔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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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추석 당일인데요 사람이 막 많지는 않은데 꽤 있네요 고소한 냄새 육회랑 떡볶이랑 순대 사는거 어때? 육회로 하면 되잖아 육회로 하면 되잖아 육회로 하면 되잖아 육회로 하면 되잖아 네 포장돼요?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이요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떡볶이 1인분 통통해 아래떼이라 통통 네 떡볶이 1인분 150m 앞에 있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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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분도 보내주게 됐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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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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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밖에 테라스! 너무 좋아! 루키야!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겁내지마 들어와! 일로와! 할 수 있어! 이거 막걸리 주고 해물파전도 있다가 레스토랑 가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 준다! 뻐깅! 야! 그만 따라와! 자기가 나눠 먹으면 돼! 이거 원샷한데? 미경이! 토디같아 꺼내! 지시려고 해! 미경아 몇 대 몇이야? 얘 배는 줘도 돼? 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고맙부네! 여보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쁘네! 아주 공주같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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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 닦아야 돼! 음! 엄마야 이렇게 맛있어! 오우! 이렇게 맛있다! 오우! 아빠 봐라 얼음이야! 얼음이 맛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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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얼은 이래도 가래떡으로 하신거라고 그랬다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비주얼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먹어봐. 진짜?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매워.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나물. 엄마표 동그랑땡. 톱무침. 이건 잡채. 더덕구이. 이게 좋은데. 안 돼, 야. 진짜 안 돼. 아, 좋네요. 순대 한 번 먹어봐야지. 어느 순대? 순대도 왜 이렇게 구해? 약간, 아니야. 원래 이게 광장시장 스타일이야. 순대 차이! 순대 차이 어디 사시는지? 아냐, 이렇게 봤어. 아버지한테 구하십시오. 그래. 아빠는 일생을 니네들한테 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래. 아, 옛날에 아빠가 때리고 그랬다는 거 다 잊어. 자꾸만 얘기하면. 잊지 못해. 나도 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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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추 왜 켜있니? 어느 부분도 마시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근육이야. 근육. 아, 됐어. 아, 학대, 학대. 아유. 아유. 여기 너무 좋다. 어. 여긴 또 오고 싶다. 여긴 또 오자. 잠깐만. 미리 내야 있잖아. 어? 우리 쿠키가 되니까 좋아. 그렇지. 오케이. 순장 옆에 순장 강을 얻어가지고 오고. 우리가 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먹기만 같이 먹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아유, 고추. 아유, 역시 이거 농사한 고추는 매워. 너무 맛있어. 뭐가? 떡볶이. 떡볶이 맛있다, 아빠? 아니요. 아니, 얘네. 나는 원래 쌀떡볶이를 좋아해. 얼마나 맛있길래. 가래떡으로. 매워. 아유, 좋다. 엄마, 이거 깻잎이에요? 응. 깻잎 안에다가 고기를 넣은 거지? 아, 그리고 이번에 고추가 있잖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걸로. 응. 응. 당신이 막 나한테 구박하잖아. 너도 이거 할 생각을 했어? 이거 톳, 톳무침? 아빠. 이거 어제 내가 제주도 사왔잖아. 아, 톳을? 응. 그래가지고 당가갖고 했는데. 어우, 이거 좀 까다로워. 이것도 제주도에서 산 거야? 어. 아주 국산이야, 오르잖아. 제주도 원래 고사리가 유명하잖아. 응. 근데 이거 많이 듬뿍 듬뿍. 응. 아유, 멋있다 이거 고사리. 고소하지? 어. 씹을수록. 아니, 제주도 고사리가 향이 진짜 세. 어. 아니, 근데 왜 벌써 과일을 벌써 가져와? 아니. 원래 아버지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하우스 귤, 포도. 샤인 머스캣은 언제 샀대? 나 노구부 들어가더라고. 아, 맛있다. 이 떡볶이 소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짜 너무. 내가 뭐 보여줄게. 아빠 엄마 찍어줘. 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찍어. 아니, 다 같이. 한 잔 해. 한 잔 해, 자연스럽게 연출해. 아, 카메라만 봐줘, 엄마. 둘이. 아, 왜? 한 거야. 둘이 고개 꺾어봐. 어떻게 해. 고개 꺾어봐. 살짝만 꺾었나봐, 뽀뽀해봐. 아니, 그렇게 똑똑하게 뽀뽀해봐. 뽀뽀할 때 저는 고개를 살짝. 아니. 아니.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아니, 정말로. 진짜 하루라고. 아, 심을 대단히 못 받았니. 빨리 대단히. 엄마 부끄러워서 그래. 아, 잠깐만. 아, 심을 뱉어, 또 빨리. 나도 혹시 짜장내엑. 패키지 한 거를 찾으러 가볼께요 찾아올게 저 이거 찾으러 왔는데 전화로 어 예예 아까 전에 네네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물파전이 왔습니다 우이 열어봐 한번 한번 해물파전이 왔어요 에이 뭐야 아 뭐야 진짜 귀엽네 물티슈 줘 아우 귀여워 귀여운 맛이네 이거 누가 줬어? 거기죠 흔들어 주세요 쟤 어디고 어디가 얼떨결에? 어디? 얼떨결에라는데 이름이 얼떨결에 뭐 취했다는 건가? 얼떨결에 뭔가 설렌다 단어 그치? 얼떨결에 사귀었다 얼떨결에 사귀었다 아빠 한 점 봐주세요 엄마 감사합니다 네 네 잠도 네 땡 부드러운 향인데? 어? 사이다 탔나? 요새 아빠 요새 막걸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요새 막걸리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요구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 먹어봐야지 또 어따저를 먹어봐야지 달달해 건배 한 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 박걸리는 김치하고 떡이 일단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하나 시키고 아니면은 클럽 샌드위치랑 감자튀김을 시킬까? 클럽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아 클럽 샌드위치 그런 거야 야채 많이 줘?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까트로 피자 네 맛있게 해다 주세요 네 자 마르게리타 피자 치즈버거와 치즈버거 오케이 땡큐 아이 귀여워 오케이 진심으로 건강을 원합니다 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패티 엄청 두꺼워 와 육즙 좋다 아니 아니 쌓인 내가 했고 괜찮으셨어 어휴 여기가 잘 나오네 어휴 비싸긴 해도 맛있네 아니 분위기가 야 야 어? 우리 임성빈이 덕분에 임성빈이 짠 가족이 있으니까 야 야 이 네 tv 이게 이게 다 이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